공교롭게도 오늘은 우리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이런 청원에 관한 청문회 날입니다. 그런데 청원을 보고 김여정, 북한의 김여정 씨가 탄핵 어쩌고 눈을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교롭게도 김여정 하명 탄핵 추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는지 예쓰노만 해주세요. 정북이나 침북으로 이걸 몰아가고 물타기를 한다 해서 명폭백 수수가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분명히 몰래카메라를 동원하셨죠? 우리 여사님 찾아뵐 때. 미국에서는 언더카바라고 합니다. 그럼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찾아보신 거예요? 언론인으로? 대통령의 교우자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걸 볼 때는 그때는 본론인이고 성직자고 누구고 모든 시민은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의미가 대한민국에는 900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그분의 부정부패가 있다고 단정을 했어요? 아닙니다. 이 스토리를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제가 1차 접견할 때 여사가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그다음에 여사를 접견하거나 뵐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다음에 이게 촬영이 된 겁니다. 네. 시간 지났습니다. 네? 청탁. 네. 청탁했습니다. 언더카바 취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가지 청탁을 시도했는데 주는 선물은 모두 받아 챙기셨고 시도한 청탁 중에 일부는 반응이 없으셨고 나머지는 들어주려고 하는 청취는 하셨다. 물론 청탁이 이루어진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만하세요. 시간 지났잖아요. 다른 분들을 보면 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중지합니다. 발언을 중지합니다. 국회법 제102조 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제와 관계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발언 중에 김여정 하명성 청문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모욕하지 마세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합니까? 무슨 근거로 얘기해요? 근거를 대세요. 여보세요. 이게 먼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먼저 시작됐어요. 곽규택 또 나섰네요.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민경태 의원님 질의하세요.